자, 현재 기온 18도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카크닉, 차크닉 하러 갑니다. 여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트홈 본점, 칠산에 이렇게 숲길 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항제, 차크닉 모두 시작합니다. 일단 트렁크 쪽에 오픈을 합니다. 오픈을 해서 사이드 어닝대가 이쪽에 있는데 사이드 어닝대를 꼽아서 어닝부터 펼쳐보겠습니다. 자, 사이드 어닝 펼치는 방법 간단합니다. 본 어닝은 F45S260 제품이고요. 이렇게 한 50cm 정도를 빼준 상태에서 다리빨 이렇게 빼서 높낮이 조절로 우선은 지탱을 해줍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높낮이 조절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뒤쪽으로 어닝을 펼쳐줘야 되겠죠. 마구잡이로 돌려줍니다. 자, 이 상태 정도에서 세우고 다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미리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어닝 한 번도 안 펼쳐보신 분들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끝까지 펼쳐주면은 이렇게 관절이 딱 탱탱해질 때까지 딱 끝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이드 어닝이 설치가 끝났습니다. 물론 높이 조절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그늘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더 연장 펼칠 수가 있는 모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아이고야 내려갔다 이렇게 높이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물론 팩이 있습니다. 팩을 박아주면은 웬만한 바람에도 견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될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제 팔림살이 꺼내봅니다. 아이스 박스 역시 꺼내봅니다. 그리고 팔림살이 또 하나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개를 꺼냈습니다. 자, 그리고 의자. 의자는 침대 밑에 두 개가 있는데 네, 오늘은 제가 혼자 온 관계로 하나만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펼쳐보면은 아, 이쪽에다 놓을까? 아, 이쪽에다 놓을까? 자, 이쪽에 놓겠습니다. 아, 이쪽에 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끝! 차크닉 준비 끝이 났습니다. 불과 한 5분? 5분도 안 걸린 것 같죠? 아마 5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고 자, 이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어 텐트, 꼬리 텐트, 기타 침랑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거는 옆에 있는 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옆에 있는 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주방 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오늘은 그냥 뭐 혼자 나온 김에 아, 이쪽에다 놓고 잘 보이겠다.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앉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양쪽에 왔다 갔다 동선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뭘 해야 되나?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는 사실은 뭐 이렇게 차크닉 나올 때는 냉장고가 필요 없죠. 간단하게 집에서 안 먹는 뭐 소고기 오늘은 캔맥주 하나 정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 좀 이렇게 독서, 책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감상할 수도 있고 배가 출출하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맥주 한잔 땡기면은 바로 실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어... 일단은 살림살이 꺼내 놓겠습니다. 살림살이 꺼내 놓고 그 다음에 2번 자, 오늘은 소고기를 한번 먹어볼 건데 이렇게 보면은 와플 기계입니다. 이게 와플 기계 와플 기계 꺼내 놓겠습니다. 그리고 와플에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스프레이 어... 일명 스프레이인데 우와 뭐야 마늘 스프레이 아, 마늘 스프레이가 있네요. 마늘 스프레이도 한번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어... 또 뭐가 있나 아... 아... 여기는 또 잔 잔이 오늘 혼자 왔기 때문에 하나만 꺼내 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커피잔 그 다음에 계란찜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주방용품을 챙겨 놨고요. 자, 계란찜 같은 경우도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전자레인지는 오늘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꺼내 놓은 상태에서 한번 어떻게 차크닉을 즐기는지 보여 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초보라 이 박스는 이렇게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얘는 이쪽으로 가고 자, 처음 해보는 건데 혹시나 뭐 이렇게 부족한 거 있으면 어... 다음에는 보강을 하면 되겠죠. 일단 그래도 혼자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과연 편안하게 차크닉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드 220V 코드를 차지하죠. 어... 어디 보자 아, 코드가 여기 있네요. 자, 220V 코드는 이렇게 이쪽에서 떼어오면 되고요. 현재 아, 오케이.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면은 바로 으악! 바로 이렇게 으악! 꼽아줍니다. 꼽아주면 되고 참, 시동이 안 꺼진 것 같은데 시동이 시동을 깜빡하고 안 꺼네요. 시동을 꺼줘야 되죠. 아, 시동을 꺼줘야 됩니다. 시동을 끌으면 안 되죠. 자, 흠... 현재 220V 240A와 100% 240A와 100% 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제 저는 들어와 있고 네, 그 상태에서 네, 오.. 자, 오늘 조그만 이렇게 손 초보라 이렇게 자, 우선은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아, 뭐죠 이게 시식고구 젓가락 그다음에 수저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자, 이거는 와인잔 사실 와인잔인데 이렇게 붙이면은 바로 예쁜 와인잔이 되죠. 네, 와플 기계 와플 기계는 아마도 잠깐만 아, 네, 이렇게 열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또 어, 카메라를 옮겨서 어떻게 또 맛있게 저녁 시간인데 음, 맛있게 고기가 익는 모습도 보여 드려야 되겠죠. 자, 고프를 해소하러 갑니다. 자, 이렇게 글로벤 하이르머진과 차크닉, 차돌박이, 냉동, 원산지, 국내산 한우 30520원 자, 먹다 남은 거고요. 자, 와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이머를 돌려주면은 띡띡띡띡 소리가 나면서 아마도 가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줄기에서 하면은 이렇게 쇠가 어, 굵는 뭐라고 하죠? 뿌라겟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은 소고기 모두를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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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도 되겠죠. 가열이, 잠깐만, 밑에 어떻게, 아, 안 빠지는구나. 가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와인잔에 와인을 따라와야 되겠지만 오늘은 맥주 한 캔 실제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먹는 맥주 그리고 식당에서 먹는 맥주 이렇게 나와서 야외 카크닉 하면서 먹는 맥주 아마도 맛이 모두 다를 거라 사료가 되고요. 자, 이렇게 와인잔에 딱 넣어서 좋은 경치 보면서 어떠신가요? 한 잔 하시죠. 제가 마시겠습니다. 아, 자, 이 맛이죠. 이렇게 이렇게 카크닉 와서 이렇게 맥주 한잔 하는 것도 정말 정말 별미입니다. 다 먹으면 음주운전 되기 때문에 한숨 자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거 에어 스프레이 아, 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와플 기계에 스프레이로 칙칙 자, 뿌려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마늘 아마 그렇죠. 마늘맛 나는 소스인 것 같습니다. 참 세상 아우, 마늘 냄새가 쫙 나는데요. 세상 정말 좋아했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다니는 가위, 칼, 그리고 기타. 이거는 계란찜 할 때 아주 유용하고요. 그리고 젓가락이 사실은 두 세트 두 개가 있는데 혼자 가면은 짝재기 지난번 영상으로 보여 드렸습니다만 젓가락 굳이 혼자 갔을 때는 짱 맞출 거 없습니다. 이렇게 컬러가 틀린 걸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고기 한 점 올려 봐야죠. 과연 와플 기계가 얼마큼 덮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소고기 한 점 차돌박이기 때문에 얇죠. 얇은 차돌박이 한번 짱 올려 보겠습니다. 짱 올려 보는데 아직 가열이 안 된 것 같죠. 가열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잠깐만 이게 소금이 없는데 큰일 났네. 소금 소금이 없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스프레이 갈릭향 엑스트라 올리브 오일 스프레이 천연향료 마늘향이 불의함 그냥 오늘은 이걸 뿌려서 간을 맞춰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소금을 안 가져왔어요. 소금을 안 가져왔는데 어쨌든 뿌려 보겠습니다. 뿌려 보고 와우 고기 익는 소리 들리죠? 이때가 아주 감칠맛 사람 입맛 다시기 하는데 차돌박이기 때문에 바로 익는 것 같습니다. 와우 좀 두꺼운 고기 같은 경우는 그냥 뚜껑을 이렇게 덮어 버리면 또 골고루 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우리 쪽에서도 열이 가해지니까요.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와우 소리가 아주 힘내줍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차실에서 고기 굽는 영상 보내드렸었는데 사실은 차실에서 고기 굽으면 냄새가 배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원인 딱 펼치고 앉아서 야위에서 이렇게 수고기를 구워서 드시면 냄새도 안 배고 나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차돌박이라 뭐 거의 금방 익는 것 같습니다. 와우 끓는 소리 고기 익는 소리 들리십니까? 군침 당기시면 오늘 저녁은 소고기로 하시면 어떠실런지요. 와우 와우 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고기 한 점 시식해 보겠습니다. 소금이 없는데 어떤 맛인지 한번 한번 음 좋아요 음 자 하나 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하나 더 음 음 이렇게 덮어서 익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 상하에서 열이 올라오면은 거기다 더 빨리 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우 음 뭐 소금 없어도 충분히 먹을만한데요 사실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소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스프레이 이렇게 가을릭 스프레이 뿌려서 먹으니까 나름 양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황제차박 4인승의 일체형 사이드어닝 그리고 언제든지 4명 또는 2명이 떠날 수 있는 황제차박 4인승 모두의 사실적인 즉 개인적인 것을 모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5월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요즘에 기아 하이리무진 출고시 상당한 기간 걸린다고 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손주문 잔여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영상 댓글에도 현재 잔여 차량 남길 건데요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이처럼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황제차박 6인승 4인승 혹은 의전용 아니면 7인승 9인승 순정 상태 그대로 타도 된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고기 다 익었죠? 한 점 더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이쁘게 먹으려니까 재미가 없네요 현재 시간 5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황제차크닝 모두 이렇게 끝났고요 현재 맥주를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운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숨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깥에는 철수 철수 모습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이렇게 현재 개인용 핫스팟과 연결해서 이렇게 모니터 틀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숨 잘 수도 있고 모니터를 시청할 수도 있는 실제 버전 보여드립니다 한숨 자고 오겠습니다 아참! 배터리 잔량 배터리 잔량이 현재 226암페와 95%가 남아 있네요 앞으로 기계 그리고 모니터 틀어놓은 상태인데 그렇게 전기를 먹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숨 자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제 철수 모드 철수 모드 들어갑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숨 잘 잤고요 차크닉 황제차크닉 끝났으니까 철수 모드도 영상에 한번 담아보고 싶습니다 맥주 안 먹었습니다 맥주 다 먹고 아이스박스에 넣고 와플 기계가 다 식었네요 이렇게 코드를 빼주고 와플 기계는 이렇게 해서 당연히 수납함 속에다 딱 넣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주방 기구도 수납함에다 딱 넣었고요 코드는 오프 접어서 빼주고 자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죠 수납공간 컨트롤 패널 밑에 수납공간에 딱 넣었습니다 자 또 뭐가 남았지? 아 오케이 의자 의자는 탁 접어서 바로 침대 밑에 들어갑니다 침대 밑에 쏙 들어가주고 자 다음은 함 딱 넣어서 조수석 뒤로 가시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조수석 뒤로 가시오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는 중간으로 가시오 그 다음에 사이드 워닝은 이렇게 워닝제를 이용해서 딱 넣고 접으면 됩니다 돌리면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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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준 다음 반쯤 돌렸을 때 이렇게 다리를 앞쪽으로 역시 앞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주면은 피암마 F45 S2601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30cm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자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게 해서 넣고 딱 당겨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다리를 쭉 올려서 돌려서 고정 그리고 이쪽이 바닥쪽이 앞쪽을 보게끔 해서 딱 넣고 그 다음 마구 돌려주면은 워닝 접팀 끝 문 닫고 그 다음에 워닝 때도 역시 후속에 브라게트가 있습니다 딱 넣고 철수 준비 끝 자 어떠셨나요 오늘 그 제가 뭐 약간 어설픈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보여드리려고 황제 차박이 아닌 황제 차크닉 아톤 글로벤드 하이리머진 4인승 황제 차박 6인승 황제 차박 이렇게 사이드 어닝 일체형 어닝만 있으면은 언제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간단하게 차크닉을 즐길 수 있다는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톤24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 튜닝 내용도 볼 수 있지만 가끔씩 좋은 장소에서 나름 꿈이 아닌 현실적으로 차크닉 차박을 할 수 있는 모습도 닮겠으니 아톤24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춥고 좋아요 주세요 아멘